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언제나 본질에 충실하라 언제나 본질에 충실하라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는 문장이고 가슴에 안고 사는 문장입니다. 인생살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일에서든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성취의 권원입니다. 자신을 경영하는 자기 경영이든 사업 경영이든 정당 경영이든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경영이든 모든 경영의 핵심과 건재와 기재는 본질에 충실하라는 그런 모든 그 경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은 재금표 검토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신문을 가득 채우는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사의로 부정선거 문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눈을 감고 그 문제에 귀를 닫고 그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본질을 무시하고 핵심의 눈을 감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힘 내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의로 총선결과를 둘러싼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 아주 일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종태용 의원은 9월 7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아주 아주 드물게 재검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소송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하는 것은 엄연히 법이 정한 기한입니다. 재판이 늦어지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법정 시일 내에 판결을 마치겠다는 대법원의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진행해야 되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의혹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의로 총선 소송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객관적 판단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낼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9월 3일 날 김기현 의원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변론 기회를 거쳐 재검표까지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이 책임을 국민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부분이 일말의 책임감이라고 느끼신다면 지금이라도 말도 안 되는 핑계 되지 마시고 하루빨리 선거 소송을 정상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주 국민의힘 내부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세 사람 정도가 최근의 발언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과거에 미래통합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은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대법원이 선거법 준수를 하라 이런 촉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냥 재검표 시간을 끌거나 정거보전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법원에게 사법부가 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찾기조차 힘이 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고 재검표를 제시간에 하라라고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내부에 불과 세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조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주권이 심대하게 훼손된 정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태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양식과 상식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은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포장지를 바꾼다고 해서 정당에 새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포장지만 뜯어낸다고 해서 정당에 새로 태어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 과제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담은 지금과 같은 야당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본질적 의 핵심적인 지금 사안인 4.15 부정선거 의혹 문제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야당이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의도적인 침몰하고 깔아뭉개기로 나눠간 것은 이번에 야당이 국민의 힘이라는 그런 당명을 새로 고쳤지만 제 눈에는 국민의 힘이 아니고 그게 바로 국민의 짐이라고 붙이는 게 더 낫다는 그런 가혹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유 우파 정당이 보수 정당이 사실과 진실과 정의 위에 서지 않는다면 다른 좌파 정당과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그 극악한 좌파 정권에 어떻게 맞붙어 싸울 수 있겠냐. 사실과 진실과 정의라는 그 기초 위에 설 때만이 극악 큰 악의 세력과 다툼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4.15 부정선거 문제에 끝까지 침묵하는 야당이라면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 지는 책임에 과 마찬가지로 야당 또한 그런 부정선거 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짐이 아니라 국민이 힘이 되기를 진실로 진실로 소망한다면 4.15 부정선거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야당이 힘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숟가락 얹을 생각하는 그 비급하고 소심하고 좀비 같은 그런 야당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국민의 힘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